전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욱 무서운 것이 있으니 그건 바로 가짜뉴스입니다. 그러면 이 무서운 가짜뉴스 대 어떻게 구별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? 먼저 첫 번째, 멈추고 생각하라. 대부분의 가짜뉴스들은 우리가 조금만 더 신중히 생각하고 고민해보면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. 두 번째, 뉴스 및 기사의 출처를 확인하라. 꼼꼼하게 내가 읽고 있는 정보의 출처를 확인해보세요. 공신력이 없는 기관이나 매체의 기사 및 정보는 의심하고 또 의심해보세요. 세 번째, 근거 자료를 확인하라. 같은 내용의 다양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신뢰가 있는 자료인지 확인하세요.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의심하고 쉽게 믿지 마세요. 네 번째, 전문가에게 문의를 하라.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해서 올바른 정보인지 확인해보세요. 그런데, 가짜뉴스를 가려내기 위해서 저렇게 복잡한 과정을 꼭 거쳐야 하는 걸까요? 이 과정들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모든 정보를 의심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런 습관들이 생겼을 때 우리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모두 가짜뉴스로부터 피해를 막고 예방합시다.